이재명의 변호사 윤석열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1기 선배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박균택도 있고 조상호 여러 사람 원내로 너무 많이 김기표 워낙 많이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도 좌장격인 양분함 양분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가 그래서 이 양반이 나이로도 그렇고 전체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좌장급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자 양분함 일단 사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검찰이 일단 소환조사를 했네요. 왜 했냐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했는데 뭐냐 변호사가 변호사 일한 게 무슨 죄거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이 양반이 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요새 엄청 위험하잖아요 사실 학생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거기에서 돈 필요해가지고 나중에 막 카드깡 받고 이렇게 해서 빚쟁이 되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도박 공간 개설 이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대가로 고액의 수입료를 받았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서 퇴직한 데인 2020년 11월 2020년 11월에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한테 고액의 수입료를 받았다 고액의 수입료 변호사니까 수입료 받았는데 고액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혐의가 뭐냐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받았다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냄새 나는 건데 왜냐하면 2020년 11월에 돈 받은 게 2020년 8월까지 이분이 부산고검장이었어요 검찰 내에서 엄청 고위직이었어요 2020년 8월에 부산고검 검사장을 그만두고 그전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지검 검사장 이렇게 고위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11월이면 아직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지금 이분이 민주당 쪽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수사 무마 대가로 범죄자들한테 수임을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범죄 아닌가요? 당연히 범죄죠 이를테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변호를 하거나 조사 단계에서 자기 의뢰인한테 법률적 조언을 주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합법적인 일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검찰 측의 영향력을 검경의 영향력을 확보해서 무마를 시키는 건 이건 완전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양보남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무슨 소리냐? 이 적법한 변호사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하고 있다 좀 있으면 정치적인 탄압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내가 민주당이고 내가 이재명 대표 변호사 갈도 하고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탄압하고 있다 사실 양보남 씨는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통으로 불리면서 윤석열 검사 그다음에 양보남 검사 이 사람들이 다 핵심 인력으로 꼽혔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양반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일종의 대선 때는 대통령 일가 즉 대통령의 친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처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맡았었고요 수사 특수수사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검찰 내에서 오랫동안 윤석열 당시 검사와 윤석열 대통령 검사실을 같이 일했던 경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모아놓은 다양한 정보와 첩보들 이런 것들을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데 쓴 거죠 한 수상을 쓴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지금 최해병 특검법에 발의를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용산 압수수색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넣어야 된다 영향력 개입했다 이 주장을 가장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거의 수사하듯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 본인이 개입한 단서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있다 피의자 입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조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양구남 검사 하면은 상당한 명성이 있고 또 비교적 점잖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치로 들어와서는 정말로 후배 등에 칼을 꽂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만큼 또 이렇게 많이 변했다 하는 얘기들을 또 듣고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수사받게 됐다 검찰 수환조사받게 됐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동안 양구남 씨는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그거는 낫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이 조명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이분이 라디오 이런 데 나와서 했다는 발언을 보니까 발언이 진짜 세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직도 자기의 검사 시절 후배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저는 후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원수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아니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개입했으니까 대통령 구속소에 압수수색하고 구속 입건해야 된다 피의자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오히려 강력한 적개심을 지금 가장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적개심을 갖게 됐을지 그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사건이 사실 더 재밌었어요 네 휴대전화 100대 여러분 휴대전화 몇 대 있으세요? 한 대 있으세요? 그러니까 쪼잔하게 무슨 휴대전화가 한 대예요 휴대전화가 한 100대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전화 100대가 나온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 이 휴대전화 100대라고 안 하고 너무 점잖게 두루뭉술이 있었죠 네 신영대 의원인데 신영대 의원이 지금 서울 북부지검에서 그 뭡니까 태양강 비리 군산 쪽에 육상태양 새만금에 새만금에 육상태양강이 조성되면서 뒷돈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좌관들도 구속되고 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뒷돈 받은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죠 그렇죠 압수수색을 갔나 봅니다 압수수색을 갔는데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 여론조작 혐의 추가 입건 이렇게 나왔어요 네 뭔가 봤더니 압수수색 갔더니 집에서 휴대전화가 100대가 있네 우리 다들 휴대전화 100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휴대전화를 몇 대까지 뽑을 수 있느냐 제 이름으로 이론상 100대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한 통신사의 제 이름으로 뽑을 수 있는 휴대전화의 개수는 3대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제 명의로 3대 뽑을 수 있어요 제 명의로? 제 명, 저의 이름으로 3대 뽑을 수 있고 KT의 3대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G유플러스 가입자로 3대할 수 있어요 그럼 9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알뜰폰이 30개가 넘습니다 알뜰폰 하나마다 가입을 3개씩 하면 또 거기다 3 곱하기 30만 90대 나옵니다 대충 한 99대는 나오거든요 그게 주민번호 하나로 무슨 대수가 제한되는 게 아니군요 3배까지 3배까지 근데 통신사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신사 별로죠 물론 2020년 기사이긴 한데 몇 년 전까지이긴 한데 이래서 대포폰이 많았답니다 대포폰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뀌었다면 내일 정정을 해드릴 텐데 불과 몇 년 전까지 통신사에서 근데 대포폰이 아직도 많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우리는 3사만 생각하는데 알토폰 업체들까지 합치면 서른 몇 군데거든요 그럼 최소한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제가 제 이름으로 서른 몇 개는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그럼 희소평 100대 갖고 뭐 했냐 김미영 팀장을 했냐 우리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게 뭐야 김미영 팀장이야 뭐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건지 아니면 검찰입니다 라고 전화하는 중국 말투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한 거냐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 뭐 한 거냐 댓글도 많이 또 올려주셨는데 착하게 살면 소중님이 한 대로 충분한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한 대로 충분한 건데 이 사람은 왜 100대가 있었느냐 검찰은 지금 요거를 경선에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군산에서 우리 김의겸 의원을 전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고 공천 민주당 공천을 받은 분인데 검찰은 신영대 의원의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신영대 의원의 선거사무원 A씨 집입니다 저희가 앞에 부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선거사무원 정확히 바르셨습니다 신영대 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A씨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분의 집에서 휴대전화가 100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사무원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전화기가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응당용으로 개통되고 쓰인 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전북 군산 김제시 보안갑 지역구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아서 재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착각이 있었으면 말씀드리고 선거사무원의 집에서 100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사무원이라고 해도 100대는 좀 이상합니다 당연하죠 선거사무원 집에서 선거사무원이 반대로 100대를 왜 갖고 있습니까 펌파리 아니면 진짜 김미영 팀장 아니면 검찰입니다 보이스피싱 이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신영대 의원의 선거사무원 A씨 집에서 전화기 100대를 발견을 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상급자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작한 혐의를 그러니까 추가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신영대 의원을 소환조사할지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러니까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작 혐의 추가 있건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네 저희가 이거는 약간 사과드려야 되겠네요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김생강님 폰가게에도 100대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폰가게에 100대가 없나 없다 창고에서 갖고 오고 100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동의 아니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100대에 너무 꽂혀가지고 선거 사무원 집에서 나온 게 더 의심스럽다 염혜경님은 염혜경님은 그 말씀도 맞네요 네 그 100대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제가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김희겸이 제보했나요? 라고 르네님이 올려주셨어요 아 역시 우리 독자들의 상상력이 너무 쓰시네요 네 근데 이건 상상력이 아니라 상당한 의심을 가할 수가 있죠 네 요즘은 스마트폰이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스마트폰 99대로 100대로 이걸 한꺼번에 개통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 다니면은 구글 지도까지 속는답니다 교통 정체 신호가 뜬답니다 아 이걸 전부 운전 상태로 위치 확인하게 해놓고 100대로 가지고서 다녀버리면은 그 지역이 특정 지역에 교통 정체 메시지까지 나올 정도랍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저렇게 개설을 해주는 게 네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작 그다음에 교통상황조작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요금이 얼마입니까? 저런 악글편도 한 2, 3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돈도 많이 들겠네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들겠네요 아니 2만 원만 쳐도 200만 원이고 3만 원 치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검찰이 그런 거까지 다 소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다 소화를 하겠죠 선거사무원이 선거사무원이 폰팔이었을 수도 핸드폰 판매업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수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쨌든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100대를 발견한 A.C. 선거사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청구를 하였습니다 네